첫 번째로 백예린과 고원찬의 너는 어떻게라는 노래와 그 다음에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인데 진짜 정확한 노래니까 잘 들어주세요 사랑 그 단어안에 담겨진 기억들은 욕망이 너를 어떤 것보다 적은지 알게 되네 하나 뿐인 그대 이미 봤던 나의 맘을 마치고 잊혀질 수 없는 어떤 변화 같은 장면들처럼 너를 어떻게 이토록 나를 웃게 하는지 거짓말을 하여 지나도 다 알 것 같지만 이따 일도 없이 단축하는 내 사랑 이따 사랑 이따 사랑 내건 loving you 너는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랑하는지 내가 널 가둬도 가면 참 못난 사람인데 하나뿐인 그대 그들때만 해도 웃을 수 있고 지워진 수만이 그 기억들을 안게 하였어 너의 낙떡끼리 잊어버리게 하는지 거짓말 하시더라도 될 것 같은 걸 어떤 이 여자 없이 간직하지 내 사랑이라서 하나뿐인 그들때만 해도 변하고 내 사랑이 그들때만 해도 불편하네 이 여자 없이 항상 그들때만 해도 행복한 말도 잊지마 내 눈빛은 인지마 내 눈빛은 인지마 내 눈빛은 인지마 내 눈빛은 인지마 어떤 이유도 없이 다치게 지낼 사람이라서 내 눈빛은 인지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